479년 14살에 즉위한 백제 동성대왕은 고구려와 위를 격파하고 산동 절강성과 외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는다. 당시 중국은 황하 남북으로 위와 재가 지배한다. 위는 선비족 탁발시이며 장수왕이 거짓 호도 예물로 사비 부여에는 황금산이 있고, 섬라에는 명주담이 있다고 속인다. 장수왕이 위왕에게 예실부를 빈손으로 준다. 위가 백제를 침공한다. 백제가 대승하고 중국 월주 회계를 점령한다. 월왕 구천의 고도를 둘러싼 수천 리가 다 백제 땅이다. 백제 영토가 요수 봉천에 이른다. 일본도 백제의 식민지가 된다. 백제의 식민지 상실은 성왕 때 고구려 백제에게 패배하면서이다. 동성대왕은 30세 자객에게 암살된다. 맞나? 백제 동성대왕은 부여 웅진으로 수도를 이전한 문주왕의 장남인 임근왕의 사촌동생이다. 당시 중국은 부기와 남제가 있다. 고구려 장수왕은 남방사국 동맹을 깨고자 부기를 선동한다. 사자 예실부를 보내 사비 부여에는 황금산이 있고, 섬라 제주에는 명주 연목과 보물이 무진장 많다고 꼬신다. 부기가 백제를 침공하나 동성대왕이 이를 격파한다. 남제서의 기록에 의하면 490년 즉위 11년차 26세 때 부기가 두 번이나 백제를 공격하나 동성대왕이 이를 격파한다. 조선 역사상 바다를 건너 영토를 확장한 것은 백제 근구수왕과 동성대왕이다. 동성대왕의 영토가 훨씬 더 광대하다. 동성대왕은 서로는 양자강 이남 회계인 월주, 북으로는 바래만에서 고구려까지 동천, 서쪽 요수 요동 요서 모두를 지배한다. 남으로는 외에 이른다. 월왕 구천의 고도를 둘러싼 수천 리가 모두 백제 땅이다. 일본 전국이 백제의 속국이다. 말년의 사치와 낭비를 하던 동성대왕은 501년, 37세 때 제위 23년차의 사비 부여에서 사냥 중 좌평가림 성주 백가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된다. 남으로는 외에 이른다.